다시 찾는 국민관광지 남해 어서 오시다 2022년 보물선 남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군 문화관광과 국들기 김우관입니다 부산국제관광광남회에서 남해군 방문의 해 부산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기빈들이 행사에 맞춰 속속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남해 관광 시대를 정말 힘차게 열어가자는 우리 남해군의 정말 야심찬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물선다운 남해 아름다운 남해를 우리 남해 국민들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영원한 화합이 이루어집시다 2022년 남해 방문에 많이 오셔서 우리 남해를 널리 알리고 우리 남해의 신면목을 보여주는 우리 부산 진구도 열심히 응원하고 저는 남해군 남면 더걸리 출시입니다 남해군과 교류가 좀 더 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의 결론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부산 주류업체 대선주조 그리고 신라대학교와 방문의 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남해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공호패를 투여했습니다 방문의 해 전담 여행사 5개 사도 위촉되었습니다 해저 터널이 되면 우리 남해 국민들이 30분이면 KTX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역으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우리 향후들이나 방학객들이 남해로 오는데 집권성이 아주 좋아졌다 남해군 방문의 해 힘을 보태어줄 방문의 해 선포터지단 갈대식도 개최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인명상을 수여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방문의 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해 보과 남해 국민들이 함께 여러분을 나중합니다 남해 국민분들께서 항상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분들도 남해를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남해 국민분들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남해 슈퍼매치 7번기 야외대국을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남해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2022년 우울성 남해군 방문의 해을 맞아 저도 조금 부족하지만 무대사로서 바둑팬분들께 남해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NMAX1 팀 안녕하세요 에이키즈 최상위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남해군 방문해라 더 기대되고 더 설레인데요 우리 에이티니분들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남해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남해로 봅시다 남해로 봅시다 남해로 봅시다 남해로 봅시다 남해 нов애 남해 남해 Naz해요 감사합니다.